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 마동성 입니다 자 오늘 제가 하루를 먹방은 울산 삼산동에 철판떼기 볶음과 종골도 준비해놨습니다 가게 장점은 여기 보시면 통낚시를 쓰는 데가 여기 철판떼기 밖에 없다는 것 울산 삼산점에 이렇게 특석에 맞게 구성이 되어있고 닭고기, 삼겹살, 소고기, 낙지, 떡, 순대들 등 여러가지 다양한 재료들이 조합이 되어있습니다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잠시 Deaf 맛있다. 맛있다. 막.. 맘에 맘에 닦은 쯔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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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쯔ダ움을 수있게라. 이렇게 확실하게 가볍기. 안그래도 아까 그렇게 했나봐요 통으로도 가는데 여기 철판띠기 밖에 없잖아 잘 먹겠습니다 물을 한우 곱창 소스 으음 아 맛있다. 으흐흐흐흐 으흐흐 으흐흐 으흐 으흐 4 으흐흐 으흐 으흐흑 너무 맛있어 핫패스 핫패스 맛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